저희 엄마도 사면해주세요. 벌써 7년째 수감 중이신 60대 후반이십니다. 적어도 70세 생일은 집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. 이미 공동정범이신 박 전 대통령님도 사면되셨고 정말 조용히 아기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. 막내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할머니 품에 안겨보지 못했습니다. 제발 이제 그만 용서해주시면 안 될까요? 못난 딸 때문에 이 더위에 고통을 참으면서 세네 번이 스스로 수감 중이신 어머니를 보면 딸로서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. 아기들에게도 할머니가 저렇게 사랑하는데 단 한 번이라도 할머니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